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렇게 바닥 타일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장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만들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Mesh의 Plane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편의 Modifier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한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줍니다. 이후 위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New 버튼을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주세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인 이 플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기 쉽게 그룹 인풋을 나는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룹 아웃은 뭐뭐로 만들거야 라는 말입니다.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입력해줘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참고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개의 타일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럴 때 우린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실술처럼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인스턴스를 이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인스턴스를 넣어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린 인스턴스 업포인치를 선택해줄게요. 이건 물체의 각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물체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복제할지 아직 입력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큐브를 복제해줄 거라서 큐브를 가져와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큐브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인스턴스 업포인치의 인스턴스와 연결해주세요. 여기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는 거예요. 큐브를 여기 인스턴스에 연결해주면 물체의 각점마다 복제품인 인스턴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예시처럼 큐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물체의 면을 나눠주면 됩니다. 물체의 면을 나눠주면 그 나눠진 면에 따라 새로운 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점들의 인스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물체의 면을 나눠줄게요. 이때는 Subdivide Mesh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Subdivide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Subdivide Mesh의 레벨을 3으로 설정해주세요. 근데 큐브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조절해줄게요. 이때는 여기 인스턴스 on points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저는 X와 Y를 0.255, Z는 0.055로 설정해주겠습니다.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이제 타일들의 위치를 예시처럼 바꿔줄게요. 물체의 위치를 바꿔주려면 Set Posit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Set Position은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사용해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물체의 변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물체의 각 점마다 큐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이후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물체가 서서히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려면 지오메트리 프록시메티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프록시메티는 특정 물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면 크기를 커지게 해주거나 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Geometry Proximity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Geometry Proximity의 Distance를 Set Position의 Offset과 연결해줍니다. 여기에 Distance는 다가가는 물체에서 목표가 되는 물체까지의 가장 가까운 상대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고 Set Position의 Offset은 위치 간격을 조절해주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갈 물체를 만들어줄게요. 이 창에서 Shift-A키를 눌러서 Mesh의 Ubisphere를 선택해줍니다.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Object 탭에 들어가 Viewport Display의 Display As를 Bounce로 선택한 뒤 Bounce를 스피어로 바꿔줍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스피어를 이 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Geometry Node로 가져와줍니다. 그럼 Object Info라는 Node가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스피어의 정보예요. 이 Object Info를 Geometry Proximity의 Geometry와 연결해줍니다. 이제 이걸 움직여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이유는 Object Info의 모드가 오리지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오리지널은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lative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현재 위치에 따라 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대로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이걸 Relative로 바꿔주세요.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시면 그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일들이 X, Y, Z축 모두 움직이고 있죠. 우리는 예시처럼 Z축으로만 물체가 움직이길 원해요. 이때는 Combine X, Y, Z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ombine X, Y, Z는 X, Y, Z의 3개의 값을 합쳐서 하나의 벡터 값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X, Y, Z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X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Z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스피어를 움직여주면 이제 물체가 Z축을 향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타일이 너무 휘어져 있으니까 얘를 예시처럼 일정하게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메스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메스노드는 말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메스노드 안에는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Arc Cos이라는 것을 사용해볼게요. 이건 역삼각 함수라는 건데요. 이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Arc Cos은 물체의 위치과 간의 각도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알려면 먼저 미적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건 따로 나중에 제가 메스노드를 다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은 그냥 이 Arc Cos이 물체의 위치 값 간의 각도를 계산해줄 수 있다고만 생각해주세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Best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Arc Cos을 선택해줍니다.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일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렌더 뷰어가 보시면 이 스피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창에서 눈 모양 아이콘과 카메라 아이콘을 꺼주시면 우리가 보는 화면과 최종 렌더 화면에서 스피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다음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